여기 기억납니다 여기서 응가 쐈죠? 힘을 좀 줬... 이거 어디냐? 검은판자에 뭔가가 쓰여있다 화장실 아닌데요 새구에 먹을맨 시체가 그려져있는데 왼쪽부터 왕 기사 평민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어! 도끼 한개 더 있어요 어짜 쌍도 끼어뒀다 쌍도끼야 새구에 먹을맨 시체가 그려져있는데 왼쪽부터 왕 기사 평민이다 뭐야 똑같잖아 어? 예 도끼 두개 먹었어요 이 앞이다 이 앞이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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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봉인과 관계있는걸까? 아마동 다른 장소에 봉인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 그 전에 왼쪽에 여기 뭐냐 되게 큰 구멍이 뚫려있다 들여다본다 파리가 나오겠죠? 아마? 어? 파리가 아니야 음... 귀신이었어 나갑시다 불과 사이한 힘으로 봉인되어있다 뭐야? 밑으로? 장나 아 다시 여기로 왔네요 돌아봐서 현관의 문으로부터 나가면 폭도가 나온다 본간에 들어가자 야 헤매지 않고 잘하고 있죠? 어 그나마 음... 음... 그래로 남쪽으로 이야 설명 잘해놨어 이번 스테이지 설명 잘해놨어요 네 가십니까? 빠빠 뽀빠이 뭐야 여기... 뭐... 에? 이상한 데로 왔는데 바로 교질로 들어가는데 제발 여길 막기를 아 맞네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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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구에 목을 맨 시체가 있다 아 맞네요 왕기사신하 왼쪽 시체는 죽어서 시간이 흐른듯 부패했다 중앙에 시체는 방금 죽은 것 같다 오른쪽 시체는 백골이다 시체 아래 바닥에는 손톱을 긁은 듯한 글자가 2, 3, 0, 9, 1, 4, 0, 5 노... 노? 노블... 엘옷... 뭐지? 라고 쓰여있다 음... 아 저장을 하고 싶은데 여기 잘못 선택하면 죽습니다 일단 중앙하자 이거를 쇠도끼로 자르면 되구요 그 다음 오른쪽 백골이 된 목을 맨 시체가 있다 어떤 도구가 있으면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도 쇠도끼요 아 근데 굉장히 오른쪽 야 왼쪽 거 굉장히 보고 싶은데 아 근데 저장을 한참 전에 했어요 그냥 하자 도끼로 로포를 자르자 도끼가 부러졌다 도끼가 왜 이렇게 약해 어디선가 열쇠를 여는 소리가 났다 됐구요 교실에서 복도로 나오면 됐구요 교실에서 복도로 나오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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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략 보고 있어요 잘 돼 있네 공략 헷갈리지 않게 다시 밑으로 갑니다 근데 유령 안 쫓아와 재미없게 흐흐흐 잘못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시체가 목을 조른다구요 뭐 그런거까지 다 봤어요? 남쪽 현관 여기? 마키나 어 제대로 왔어요 화장실 가야돼 아 로딩 진짜 다 도답이네 이 게임은 로딩만 아니면 최고의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벤트 흠.. 흠.. 흠... 이 옆이다 그러고보니까 세이브를 안했네 유카를 구했을까? 이제 바뀌네요 사또지럼 여기 밑에서 세이브가 딱! 딱! 하고 등장해야 되는데 어? 왜 사람인데 이거? 실체 주변에서 이름표를 발견했다 연구원 희선어 오사모 사인불명 허리 근처부터 뜯어먹힌 듯 하반신이었다 기사랑이 마이커 누군가에게 복부를 관통당해 추려자 토하라 미야 폐열증 쇼크로 사망 예..3D 맞아요 오지는 3D 사인도 조이치라 몸통이 잘려 과다출혈로 쇼크사 아이고 많다 많아 타쿠 타쿠라니 내 이름인데? 낭청 눈이 도려진채 추려 쇼크사 조타쿠인가 미친 뭐냐 이게? 야.. 목..목이 얘들 우리 친구 아니죠? 크고 무거운 문을 열자 굉장히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숨막히는 피와 소독약 냄새 그곳은 전에는 지하 방공호가 아니라 중세 고문실과 고문실이여 죄인 수영감방이 늘어선 미로같이 넓은 피묻은 고문시설이었다 곳곳에 혈인이 튄 굉장히 잔혹한 모습이었다 뭐야 나 세이브 못했는데 이 Caroline 아닌가 소망만 쏟아 들린다 lider 지금 도망쳐야 됩니까? owane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아니면 회상이야 뭐야 지금 우리가 도와주면 안돼? 헉 환청이라고요 야 근데 뒤에 세이브있어 야 뒤에 세이브있어 캄캄한 방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처참한 비명가 사디스트의 황홀 마치 바로 가까이에서 고문을 하는듯한 끔찍한 현장감을 자아냈다 사토시와 친구들은 그곳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고 끝처럼 눈물이 흘렀다 유카도 지금 거문을 당하고 있는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겠지 넌 대답은 하지마세요 숲호니까 대답은 하지마세요 나 혼잣말이야 혼잣말 유카츠 하토시 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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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고문기구가 혼자 돌아서 호 여깁위 지금은 세이브가 되는지 안되는지 시험할 틈이 없어요 여보 … 하아 어떻게든… 다들SC는 괜찮아요? 야, 야, 세이브. 뭐야 뭐야. 아, 아직 아니군요. 마녀 재판관 죽여버리기 쉽네요. 죽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문은 모형처럼 굳게 잠겨 열리지 않는다. 시체 주변... 아, 이름표? 여기도 이름표가... 코시타와 사쿠야. 고문을 당한 뒤 모기베어 사망. 카가 아키퍼. 고문을 당한 뒤 모기베어 사망. 음, 다 똑같긴 똑같네. 이하 동무. 와, 저 칼... 칼 아닌가요, 저거? 들고 가고 싶다. 어, 뭐야뭐야. 어, 이제 다 먹었으니까 다시 저장이요. 다시 저장하고 갈게요. 저런게 있어? 자. 음... 문은 모형처럼 굳게 잠겨 열리지 않는다. 어, 열리네, 이거?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어? 저 위쪽에 아이템 있어. 먹을 수 있는 거야, 저거?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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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지금. 아니, 아... 베이빗! 암흑스적 아이템 미지했다. 야, 저거 왜 이렇게 느려? 언제 나가야 돼? 아, 지금, 지금 나가야 돼. 아... 타이밍을 잽시다. 하아... 아, 언제야? 아, 이미 지났는데? 죄송, 죄송. 있어봐. 저기요? 이거 다음에 갈게요. 아, 너넓. 어, 여기 막혀있네. 아, 진짜 장난하는 거야? 막혀있잖아. 아, 이제 이쪽으로 안 가지네. 아, 전라렙네, 이거. 야, 이제는 모르는 엔딩이 아니야. 이거 뭐야? 아, 지금 아니었나? 여기까지 잘했어. 여기까지 잘하고 있어. 아, 뭐? 아, 에? 여기도 맞으면 안 돼요? 야, 맨 위까지 오는 거구나. 그렇게 나는 데자베를 보게 되었다. 여기서 렉 걸려주고요. 그래. 아, 왜 자꾸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위로 저절로 올라가는데, 자꾸? 다르게 해야겠네. 이거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면 무조건 맞아요. 그냥 위로 올라가야 되네. 자, 쉼, 쉼 호흡을 한 번 하고. 대각선을 막 가야 돼. 방금 전이었는데. 야, 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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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 뭐? 아, 뭐야, 저거? 오, 됐어, 됐어. 여기가 문젠데. 아, 저거. 패턴을 좀 보자. 아, 저거, 저때 가면 되네, 그냥. 오케이. 아, 진짜 힘드네. 잠깐만. 들어가. 어, 저장했어요. 다행이다. 뭐지? 테이블 위에 뭔가가 놓여있다. 빛나는 수동화 있대. 우리가 다 먹어야 되다 봐. 저장하라고. 겨우겨우 갔어, 겨우겨우. 와, 타이밍을 못 재겠는데, 잘? 네, 두 개 먹었어요. 안개에 닿으면 남쪽으로 워프 해버리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 필요가 있다. 뭔가 굉장히... 아, 섬란카고라예요.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봐주셔서 감사. 네, 정말 감사해요. 이거 뭐지? 뭐고, 호신분. 시체 주변에서 이름표를 발견했다. 추리탄이 입국인. 턱 위쪽이 잘려나가 사망. 아, 정말. 아, 저거, 저거 말이야, 저거. 어 미.... 야야야 야야야야야 일자 들어가 이거 먹구요 Seite 대신 먹고요 방송실을 찾아 방어하다 굶어 죽음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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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닫아 닫아 안 닫아지나? 잠깐만요 으음 있어봐 있어봐 작은 반egel 새 아이템을 입수했다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거? multif cooking 북동쪽에 있는 검은 연기를 만지면 죽습니다 야 오른쪽에 만지면 죽어요 밑으로 가야된다 한나설인데 아 정말 이거 로딩이 정말 길어 멈춘건가 설마 멈춘거야? 아니네 어떻게 되지 이거? 시계 방향으로 돌라는데 그게 뭔 말이야 아 아 그냥 이렇게 가라고 그냥 다니면 안되는거네 그래 밑으로 가면 돌아서 가면 되는거였어요 별거 아니었잖아 이거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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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으면 안되는거 아니냐 왔던 길을 돌아가 입구의 촛불 부근의 문으로 돌아가 아 원래대로 가야되요 여기가 길이 아니라 원래대로 가야되요 저장하구요 저장하고 갈게요 아 닿아도 된다구요? 그래요? 닿아볼게요 그럼 이거 저장하고 아니요 저장하고 가야되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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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바바 그대는 아름다워 자자라자라 빠바바바 다이어 보자 여긴 어디지 아 아까 거기구나 뭐야 다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였네 짜지가 이제 당하지 않는다구 짜지가 다시 저장이요 이 게임 얼마주고 샀냐구요 5만 몇천원 5만원대 왼쪽 받침대에는 왼쪽 받침대가 뭘 말하는거죠 아 여기 여기 말하는거 아니에요 어? 작은방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었다 여기군요 뒤에 GTAP 함치는 가격 자 왼쪽이 빛의 수정 오른쪽이 어둠의 수정 반대로 넣어볼까요? 궁금하죠? 저장했어 저장했어 암흑수정 모양이 조금 달라 다른 비슷한 물건은 없을까? 안되네 안되네요 빛나는 수정을 놓았다 빛나는 수정을 놓았다 암흑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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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했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있던 검은 연기가 사라지고 있으므로 아 아 또 가야돼 존나 짜증나게 났네 아닙니다 아까보단 나아요 왜냐면 위로 갈 필요가 없어요 위로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냥 쑥 지나가면 돼 갑자기 지칠수도 있기 때문에 쉬면서 갑시다 그냥 지나가면 쉬워 위로 가는게 어려웠지 사라졌네요 아아암흑수정 사치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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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사토시와 친구들은 그 방에 살짝 다가가기로 했다. 잡아 잡아 시끌시끌 시끌벅적 너희는 밖을 지켜봐 내가 가겠어 당연해 난 전적이 주인공이라고 모두가 다가가고 안전적이 주인공이라고 안전적이 주인공이라고 안전적이 주인공이라고 뭐지? 유카인데? 근데 유카가 이렇게 서 있을 리가 없어요. 진짜가 아니야 이거 유카 뭐지? 진짠가? 결국은 다 들어왔네. 돌멩이요? 없는데. 말을 잊은 듯한 유카. 분명히 태도가 이상했다. 정신 너갱이 나가는데? 역시 유카는 반응하지 않았다. 저장 감사. 아이고, 감사. 돌멩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아, 돌멩이 없는데요. 일단 가보죠, 얘. 나 세이브도 덮어 쉬었어.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얘는 가는 거야? 막혔다. 막혔네요, 갑자기? 막혔네요. 일단 뭐 한 번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죽는 거 한 번 보는 것도 괜찮아 예 뭐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뭐야 아 죽는 거 봐야 되는 건데 설마 이렇게 빨리 끝날 쪼리야 저 저기 비치 보여 가자 아 또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뭡니까 자쿠아 아 벽이 벽을 통과하고 있어요 말이되냐 이게